4월 29일 4월 29일이요? 모르는데요 아니요, 몰라요 20년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처음 들어봐요 April 29th is the LA, right? The high school teacher showed a documentary about it to us 아스완 아메리칸 수업 들었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봐서 Q. 수업 때 잠깐 배운 거라서 저희도 수업 때 잠깐 배운 거라서 정확히 어떤 건지도 자세하게 모르는데 그에 대해서 더 알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잘 안 알려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이런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런 걸 알리는데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Q. 한인타운? 여기 한인타운에 박물관 한 개를 만들어서 그냥 그쪽에서 다른 정보도 다르고 이런 흑인 폭동 같은 정보도 다루는 게 그러면 더 알릴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좀 많이 있는 학교들이 또 있잖아요 코리아타운에는 그런 학교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인트로주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해줘야 될 것 같은 같다고 생각해요 SNS 통해서 SNS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 SNS 통한 가벼운 신문 기사나 동영상이 더 나을 것 같아요 Q. 한인타운? 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아직도 그런 상황이 일상에 대한 기억력이 필요해요 여기 있었던 역사들을 알므로써 좀 더 뭔가 그런 한인 사회에서 좀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더 되지 않을까 I think we as students should be more of the one being aware of this so that in the future we won't make the same mistakes as what our the leaders right now are doing